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오 여영 뻥뻥님 어서오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결말이 안나도록 근데 뭐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죠 자 열쇠를 집어야죠 또 그러고 있겠죠 그 여자 또 어둠에 취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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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아 아 아 아 if we can do what we want, how can there be fate I mean,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so there's no fate, they're just people doing stuff well, I don't know Ricky I don't suppose you have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we're all here in the service of a greater purpose in comprehensible to us and that we take to be freedom is nothing more than the move we're all here, and the service of a greater purpose 음..듀..뭐? 점점 그 어둠의 영향이 세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건가? 어 참 전세계를 어둠에 빠뜨린다고 했죠 제가 계획이 아 또 왔어 또 왔어 어허 자 피하구요 어어 나 이걸 진짜 못피하겠어 아 에너지도 없고 어? 물음표? 물음표 같다는데 지금 여기 어 저 원고 있구나 어 어 원고 있었구나 근데 에너지가 지금 급한데 어 저 에너지다 자 에너지 먹구요 아 쑨트오브사건 필요없어 헉 일단 전력을 붙고 하러 빨리 가죠 자 자 네그러면 바꿔야겠어 야 까맣게 빨리 나와 나 게다가 이게 왜 전투가 심어진지 알겠어 애들이 뒷걸음질 치는데 쟤만 그런건가 애들이 뒷걸음질을 쳐요 지금 자 빨리 와마 야 저 비디오 좀 보게 올려면 빨리 오지 어떤 미친 형상을 보여줄까 어떤 미친 형상을 보여줄까 알리스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봐주세요 정말 아름다워 아니요 저 사이 저희 사이 사실 진짜 제 사이 주인공 네 걱정izar 나 같은 모든 人 제일 나 If I wanted her dead, she would be I've been around for a while now SO talented You haven't seen real work, of course It takes my breath away Really, she's that good Did you know that I've got a wedding ring too? 아, 이미 나는 현실에서도 난 죽은걸로 돼있지 넌 alive! I'll be the good, loving husband for as long as I can stand it. She'll love it. And then, one day, somehow, it'll happen. Maybe I'll slip up, she spots something, or maybe she just starts running her mouth. And then, I'll do it. It's gonna be sweet. My darling wife. I'll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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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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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자 자 탄약 좀 짓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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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리 나의 분신이라고 하지마? 뭐 저런 놈이다. 그치? 이해할 수가 없는 놈이야 음 음 가운데만 하나 가면서 딱 봐죠 파란색이 딱 움직이는거 이번에는 범이들이네 어? 이때 이쪽에서 보는데? 아 이거 한방에 터지는구나 어? 뭐야 잘 안보여 됐어요 다 죽은거 가네 자 이쪽으로 돌아서 아 아 아 다 죽.. 다 죽은거라고 생각했더만 어어 자 빨리빨리 가자 아 제가 에너지 먹고 아 아 아따 겁나게 많네 진짜 어어 자 피하고 빨리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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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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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아 아 아 아 빨리 이동 저가 제대로 然後 가는 거 맞지? 여길 어? 여기 아닌데? 아 여기였지? 아닌데? 여기로 들어왔으면 안 되나? 자 자 자 전광타 안좋아 한방에 많이 약해졌는데 아니 약해졌는데 여섯방을 맞아야돼 매그넘을 여섯방 맞아야죽다니 십 십 십 십 어허 어둠의 근원을 파괴하세요 애들 계속 나올텐데요 예 이럴때 조명탄촌을 쓰죠 조명탄촌 한방이면 없어질거같은데 빵야 오 안없어져 안없어져 없어지나 없어지네요 조명탄촌 한방 어휴 앞에 얘가 있었잖아 아 제가 맞았네 예쓰 오케이 하나 더 야 정말 조명탄촌이 제일 좋은거같아 마..아무도 막을..어떤..어떤 어둠이라도 막을수 없죠 어...OK 이새스라고 조명탄촌을 모아두는거야 자 자 자 두개 하구요 두 번 하구요 두 번 하구요 자 램프 어.. 아..원..원고확인하기 아닌데 포스터 어.. 다 NAFUR 됐지 너 충분하지마테 다 하하하핳핳핳핳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 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 What are you up to? It's a waste of time, buddy. You should just lie down and die. Let me take over. This is the only thing you've got coming to you. From here to eternity.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come back.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또 처음이야! 어우 스코님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반가워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